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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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전망치를 계속 상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1분기에,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에 치정하고 있는 순위 컨센서스가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하면 이 올린 수치보다도 더 잘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포인트인데 과연 이렇게 견주한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분기 실적의 수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블랙엘과 관련된 부분, 미래 투자와 관련된 부분, 또 오늘 뉴스가 나왔던 냉각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감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실적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꺾일 것으로 보는 되게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포인트들, 뭘 중심 잡고 봐야 되는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내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지속될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죠.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IT 클라우드 설비 투자가 3분기에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더라고요. 이에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모건 스탠리가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 구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 얘네가 매도했다, 매도의견을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소위 슈퍼홀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ASML도 독점, 엔비디아도 독점이기 때문에 슈퍼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설비 투자를 하는데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설비 투자는 계속 늘려야 되고 엔비디아는 그로 인해서 계속 가격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기업의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단계라면 이런 캐펙스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AI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자신들이 손실을 내면서 계속 캐펙스를 늘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에 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비용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저게 총량 기준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증가하는 거죠. 왜? 칩 가격이 높아지고 관련된 설비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액칫 냉각이 아니라 수냉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기준에 맞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반발심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도대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맞추라는 건지 지금도 독점인데 독점을 넘어서서 엔비디아가 설계한 대로 모든 설비를 다 갖추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돈은 더 들 거고 그와 관련된 반발심은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 당장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엔비디아에서 이탈하는 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엔비디아의 그런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비디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압력도 자연스럽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빅테크들도 무한정으로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사실 혼자서 자립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큰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협력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앞으로 흘러가는지도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체크 포인트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엔비디아 지금 밸류 적당한가요? 이사님 보시기에는 적정선 얼마 정도로 보세요? 지금은 최근 몇 년간 평균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적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히 부담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 지금 주가가 아주 절대적으로 비싼가?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소위 AI 데이터 센터의 독점력을 가지고 상승했던 시기부터 평균해 보면 지금 그 평균 라인이란 말이죠. 비교적 V자형의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4년 정도 평균의 거의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적정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적정 가격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더 올라가려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실적은 당연히 예상보다 훨씬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는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지금 한 2년간 넘게 지속되어 왔는데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미국 시장이 경기에 대한 논란에 빠지고 그다음에 결국 반도체라는 게 경계선행지수와 맞닿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계선행지수는 이미 꺾여서 한 4개월째 내려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괴리를 또 어떻게 메꿀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릴 필요가 별로 없지만 과연 지금 이 가격에서 실적을 보고 강하게 배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실적을 확인하고 액션을 결정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그렇게 4년 평균에 있어서 비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신규진이 고민해도 되고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일단 계속 보유하십시오. 이걸 국내 관련 반도체주에도 적용 가능한 겁니까? 국내 반도체에는 이미 조금 뭔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SK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힘 빠진 지가 꽤 됐는데 반등할 때는 약하고 하락할 때는 여지없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무너지면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더라도 좀 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SK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엔비디아 방향성을 추종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미국 계좌가 있으시다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엔비디아를 샀을 때 변동성의 증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자를지에 대한 결정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된 저희가 점검 요소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 도출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그럼 어떤 태세를 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모건스테니의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모건스테니가 지적하고 있는 반도체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계 유인이라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과잉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과연 계속 과잉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급등하는 구간에서 추격하는 건 부담스러운 건 맞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가시고 실적 발표도 확인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요 키포인트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주요 내용도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현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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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